요건대 아참과 기구 똑같은 게 있건데 그래가지고 야야야야야 아유 파라씨 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재밌는 제품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은 유료광고에요 유료광고인데 이게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사고 싶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일단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제품 제가 모자를 쓰고 나왔고 또 요 근래 재발매를 해서 또 판매가 시작이 된 제품 중에 하나죠 바로 자 이 모델 윈체스터 1873 이라는 모델을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리뷰를 할 수 있게 더코 컴퍼니에서 제품을 지원을 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더코 컴퍼니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더코 컴퍼니에서 지금 이벤트를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피그건 카페라고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피그건 카페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이렇게 황금색 칼라 파트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칼라 파트가 아닌 이 황금 칼라 파트 이 황금 칼라 파트를 장착해서 장착해서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구매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 제가 들고 있는 윈체스터 M1873 카빈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하비동산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제작하고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스를 한번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열면은 아주 심플합니다 기본적으로 총 완제품이 요렇게 한자루가 들어있어요 일단 박스를 빠르게 채워보겠습니다 박스는 별거 없습니다 종이박스 자 제품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박스 안에 이렇게 윈체스트 1873 완제품 하나와 매뉴얼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실제로 제가 매뉴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뉴얼은 제가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작 판매하고 있는 에어소프트건 중에서 제일 잘 돼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분해조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에 어떤 가스를 써야 되고 어떤 부품을 정비하기 위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뒷면에 설계도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장났을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손을 파야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된 매뉴얼인 것 같아요 아무튼 매뉴얼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제품 이 제품에 동봉된 이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품은 추가 노즐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 순정 상태에서도 작동이 되지만 요 노즐을 교체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원한 작동성을 띄고 있습니다 이 노즐을 교체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으로 바로 업로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요 노즐 내부를 개봉을 하게 되면은 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노즐 세트 하나와 L 이라고 되어 있는 노즐 세트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추천을 L 이라고 되어 있는 노즐 팁과 여기 있는 헤드를 교체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것도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제일 많이 본 곳이 어딜까요 바로 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몸놈놈 이라는 영화에 정성 배우님께서 이 총을 들고 말을 타면서 이렇게 총을 돌리죠 이렇게 총을 돌려 가지고 사격을 하는 장면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윈체스터 1873 이름과 마찬가지로 1873년에 제작을 했고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925년까지 아주 많이 팔렸던 총입니다 그리고 이 카빈 모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놈놈놈에서 정우성이 말을 타고 사격을 한다고 했죠 이 당시에는 이 카빈 모델이라고 하면 말을 타는 기마병들이 사용했던 라이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윈체스터 카빈 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라이플 버전과는 다르게 이 옆에 슬림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을 타는 기마병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잘못해서 말해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 슬림고리를 하나 제공을 하고 있고 슬림고리로 이렇게 몸에 건 상태에서 말을 타면서 사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 카빈 버전 외에도 또 하나 렌달 버전 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이가 상당히 짧은 모델이에요 렌달 버전 그리고 이 제품과 다르게 조금 더 긴 라이플 버전이 있어요 라이플 버전은 기마병이 아닌 보병들을 위한 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제품 이 제품은 지금 하비동산에서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에어코킹건이 아니에요 바로 가스식입니다 기존에 하비동산에서 판매를 했던 에어코킹 방식의 윈체스터에 음 추가로 가스를 넣고 사용할 수 있게끔 가스 형태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어코킹보다는 가스를 사용하면은 조금 더 쏠 때 느낌이라든지 비유판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강해지겠죠 그래서 성인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걸맞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레버 액션 바로 이 장전 손잡이를 밑으로 당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레버 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품들 이런 것들 윈체스트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아루에 있는 라인업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저처럼 조금 나이 있는 아저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성에 젖어서 구입할 욕구를 불러일으킨 제품이지 않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가스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버를 담기고 밀고 당긴 사람에서 사격을 해야 BB탄이 나가고요 이렇게 이렇게 방아쇠를 담기고 사격을 해도 가스는 격발이 됩니다 하지만 장전이 안 되기 때문에 장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레버를 밀었다가 당긴 다음에 발사를 해야 BB탄과 같이 발사가 됩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가스식이라고 했죠 이 가스를 삽입하는 부위는 이 상단에 있습니다 레버를 한번 담기게 되면 이 윗부분이 이렇게 열리게 돼요 이게 더스트 커버라고 하죠 탄피 배출구 역할을 하는게 열리게 되고 다시 닫게 되면은 다치지는 않습니다 한 번 처음 장전할 때 한 번만 열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손으로 이렇게 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스를 넣는 부분은 이 위쪽에 가스 벨브가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통해서 가스를 삽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탄피가 빠지게 되는데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고증에 맞게끔 했고 한때 이 제품이 출시를 했을 때 여기가 뭐 24K 도금이었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잠깐 또 출시했던 모델들은 이 도금 형태를 없앴는데 이번에 다시 24K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니겠죠 아무튼 이렇게 금빛이 나는 금도금 형태를 다시 복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이트는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가 존재를 하고요 리어 사이트는 탄젠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준을 할 때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 칸 한 칸 이렇게 올려서 조준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나왔던 모델들은 이 조준이 딱 딱 딱 딱 명확하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그것보다는 많이 개선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홈이 파져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조준이 되는 이런 개선을 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가스를 넣고 사용을 했을 때 사이트가 최대한 맞춰서 사격을 하더라도 비비탄이 조금 뜨는 느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0.2g 탄을 이 가스를 조금 센 가스를 넣게 되면 탄이 많이 뜨는 형태로 뜨기 때문에 사이트를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덕후 컨버니에서 3D 프린터 형태로 이 앞에 팁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팁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때 한번 이 3D 프린터로 제작된 팁을 꼽아서 이렇게 조준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죠 이 제품 가스식 상당히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홉업입니다 홉업을 이런 총을 만들어 놓고 고정식 홉업을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홉업을 조절할 수 있는 가변식 홉업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너무너무 아까운 거 이 홉업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핸드가드가 고정된 이 클립이 있습니다 양쪽의 일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풀어야 이 위쪽에 2mm짜리 육각 렌치로 홉업을 조절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자 나사를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게임을 뛴다든지 에어소프트를 좋아하시는 유저들은 아실 거예요 홉업은 쓰다보면 풀리거든요 그러면은 수시로 홉업을 조절했다가 풀었다가 해야 되는데 요거를 그때마다 이거 나사를 풀었다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위에 구멍을 뚫어야 되나 그것도 조금 애매해요 저도 솔직히 제가 게임용으로 사용한다면 뚫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재질이 메탈 재질이긴 한데 아연합금 재질이기 때문에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을 거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릴로 잘못 뚫다가는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조금 뚫기가 좀 우려가 되는 점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핸드가드와 스톱은 아쉽지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드 스타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우드 재질 스톱과 핸드가드 우드 형태로 구입을 하려면 비용이 한 28만원 정도 더 플러스가 되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나는 우드 스타일이 좋다라고 하면 비용을 조금 더 주더라도 조금 더 리얼한 우드 스타일로 구매를 하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봐도 우드가 아니더라도 이 플라스틱이라도 멀리서 보면 이게 누가 플라스틱이라고 할까 싶을 정도로 상당하게 괜찮은 플라스틱 재질을 가지고 있어요 스톱의 뒷부분은 이 메탈 재질 아연 합금은 아닌 것 같고요 황동 비슷한 아무튼 이 메탈 재질 철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스톱 부분 그리고 이렇게 파여 있죠 그리고 장전파도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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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도 메탈로 되어 있고 여기에 덮개 아연 사이트 총렬 모두 다 메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메탈 재질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괜찮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사용하다 보면 조금 손때를 묻어서 이렇게 광이 조금 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리얼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 비비탄을 장전을 할 때는 프론트 앞쪽에 있는 이 레버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돌려서 비비탄을 장전하게 됩니다 비비탄을 이런 식으로 긴 봉 형태의 탄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앞쪽에 비비탄을 넣고 비비탄이 위쪽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총을 이렇게 하고 꼽아준 다음에 끝쪽에 있는 레버를 손으로 꾹 누르고 옆으로 돌려서 홀에 탁 걸게 되면은 장전이 되게 됩니다 이 제품은 잔탄이 좀 남습니다 잔탄이 남을 때는 총을 거꾸로 돌려서 한번 이렇게 장전을 하고 격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안에 한 발이 들어 있었는데 제가 그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집에서 항상 사격을 하실 때는 고글도 착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오발사고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 이거 촬영하기 위해서 이 주위에 깨질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만약에 거실에서 이렇게 실수하다가 TV라도 맞게 되면은 아주 집에서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출된 화면이니까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절대 이 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장전을 하게 되면은 잔탄이 하나 있더라도 그게 발사가 됩니다 이쪽으로 안전한 쪽으로 한번 사격을 해 볼게요 비비탄이 더 이상 없네요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총열과 본체에 있는 제품들은 아연합금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탄창이 마주 물리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메탈 아연합금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강한 그냥 파이프 알루미늄 파이프 같은 형태인데 생각보다 마감이나 도색은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이게 무슨 진짜 리얼한 느낌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요거와 대조되는 모델이 바로 우리가 우마렉스에서 나오는 형태의 탄피 배출식 에어소프트가 있죠 그거는 조금 더 비싸죠 요거보다 가격 단가도 비싸고 직구를 해야되는 단점이 있는데 요 제품은 국내에서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고장이 나더라도 아마 동산모형에서 어느정도 AS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 옆에 있는 요 탄필을 넣는 우리가 총알을 삽입하는 부분이 이렇게 몰드 형태로 제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작동형은 아니더라도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좀 보이게끔 최작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살짝 아주 살짝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인을 한번 볼까요 각인은 여기에 있는 장전바 위에 여기 윈체스트라는 각인이 하나 있습니다 요 각인 외에는 다른 쪽에 각인은 따로 없고요 스톡 쪽에 하나의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안전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레버를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안전이 되고 격발이 되지 않습니다 안전이 걸렸을 때는 장전바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전바를 다시 돌려야지만 이렇게 장전바가 움직이고 격발이 되는 형태예요 명확하게 안전바는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제공을 되고 있는 거 요즘은 좋은 것 같아요 안전을 딱 걸어두면은 이 레버가 아예 빠지지가 않으니까 요런 단점 아 장점이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제품에 추가적으로 옵션 제품들이 있습니다 옵션 제품들이 어떤게 있느냐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바로 두 가지 옵션 덕후컨몬에서 같이 보내주셨는데 바로 이 가죽 옵션입니다 이 가죽 옵션을 장착하게 되면은 조금 더 여기서 좀 더 리얼한 느낌이 있죠 스톡에 가죽 덮개를 씌우고 핸드가드에 가죽 덮개를 씌울 수 있게끔 요 윈체스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바로 제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런 스톡에 있는 가죽과 핸드가드 가죽 기본적으로 요렇게 별매지만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제품 장전 레버가 상당히 이렇게 좁기 때문에 작동을 시킬 때 손이 찝히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옵션으로 이 넓은 장전 레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윈체스터 렌달 요거보다 짧은 버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그래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큰 렌달 형태 요걸로 장전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쉽고 또 이 스피노프 라고 해서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제가 하다가 아주 손이 작살날 뻔했는데 스피노프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옵션과 이 가죽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무조건 같이 구매를 할 때 같이 구매를 해서 셋업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미관상으로도 가죽이 딱 들어가야지 이 총에 완성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 집탄 집탄 까지는 제가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실내 사획장에서 작동성 테스트를 한번 하고 오도록 할게요 미쳤겠다 가스 많이 들어가요? 딱히 뭐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좀 더군요 좀 더군요 뱅 밖에서 이용하는 봉합 뱅 앙 트 앙 조금 더군요 느낌이 이렇게 안 나오다 네 이런 세계 서로 해도 그렇게 그 이게 생각 이상의 집탄인 것 같아요 지금 집탄 잘 나오죠 거리가 대략 7m, 8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지금 제 손바닥 사이즈 가로 세로 7.5, 8cm 정도 되는 스티커예요 8cm 정도 되는 스티커에 붙여 놨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게임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동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이거 25m 거리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상당한 집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게임에 사용을 할 때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을 낼지도 상당히 기대되는 모델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작동을 할 때 저는 근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손이 아파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집었을 때 손가락이 몇 번 집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팠는데 항상 사용하실 때는 가능하면 장갑을 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총평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다시 한번 제품을 리뷰할 수 있게 무료로 이 제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총평을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리뷰할 수 있게끔 제품을 지원해주신 덕허 컴퍼니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 제품 지금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 30만원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금액에 이 정도 퀄리티, 이 정도 작동성이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고 또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 근래 국산 에어서프트건, 성인용 에어서프트건의 리뷰에서 이것만큼 만족을 준 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이 제품 에어코킹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보다 대략 한 2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이 정도 되더라도 한 10만원 더 받더라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해요 그치만 30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가스식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우리 서바이벌팀 저희 더번커 서바이벌팀에서 게임을 할 때 이 제품을 가지고 가서 게임에 한번 참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랜만에 국산 합의동산에서 제 마음에 드는 제품을 이렇게 제 손에 거머쥐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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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